이번 영상에서는 제로 IRC 설치법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. 우선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있는 그 녀석을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. 다음 정의함 다음 설치자 확인을 누른 뒤에 폴더 쪽에다가 아 이런 실패했네요. 실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. 그리고 재빨리 1차랑 2차 D님을 입력해주고요.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? 이 농담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. 좌측 상단에 저 버튼 눌러서 서버 연기를 끊어줍니다. 옆에 있는 IRC 자자 좌측 메뉴에 있는 파일 서버 선택 접속을 클릭해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줍니다. 이때 뒤에 골뱅이 다음에 있는 제로IRC.NET은 지우면 안 돼요. 이제 서버를 클릭하고 IRC 서버들 중에 한 IRC 빼고 전부 지워주세요. 이유는 없습니다. 자리 가자 루짱 녀석 재밌게 산다니까요. 니 엄마다 마지막으로 한 IRC 서버를 수정해서 주소를 222.129.47.78로 바꿔줍니다.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접속하면 끝이에요. 다음은 쉽죠. 여기는 노바 이럴 시간 없으세요.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과일도 안 되는 게임을 누가 만든 거야? 이거 물고가 필요해서 어떤 부분을 바꿔줍니다. 성공은石 중간의 연어에 시에 만점이 있긴